그러니까 제이스킹 수학입니다. 빗몸위키를 호민은 50번 했지? 응. 이건 했고 선아는 호민 50, 주소 38 선아는 8번 더 많이 했다. 응. 호민은 몇이야? 50 주소는 38이고 선아는 이거보다 더하기 8이니까 46이 되겠지? 응. 호민은 서랑 차이니까 50, 100 x 46은 4가 되겠지? 응. 계란 32개를 응? 응. 8번 사고 4명에게 1개 나눠주면 1인당 몇 개 계란이 나온 몇 개씩인가 그럼 32 곱하기 8개 샀지 네 그럼 64개씩이지 네 문제 만들기 천재 달팽이는 10초에 2cm 가지 네 180일 성분을 구웠지 네 달팽이가 귀여워지 네 달팽이 흐흐흐 달팽이 너무 귀엽다 그랬을때 몇시간 걷느냐 달팽이가 1cm에 5초 올리지 네 달팽이가 빠른 빠른거 같은데 개 빠른데 지금 108이니까 540초밖에 안걸리지 네 달팽이는 원래 느린거 아니였어요 몇분이니까 나눠기 60을 해야겠지 그래서 9분 걸리겠지 네 7 2개 42-25는 27이겠지 네 그래서 차이는 10이고 10이고 합은 44가 되겠지 네 그 다음 선생님이 68kg지 네 6배라는데 네 몸무게 합은 13kg지 응 지구에서니까 68-13 그러니까 7 더하기 6에 6 어떻게 78이 되겠지 응 10km 더 무겁지 네 그 다음 4등분 했으니깐 18cm 지구에서 25 그러니까 18 더하기 25 빼기 3이니깐 40cm 나왔나 19 상대 우릉 3 2 4 4 아멘